저희가 사실 2시부터 시작인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저희 왔다고 빨리 내려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빨리 오신 어머님들께 한 번만 더 들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다들 내려오시기 전에 찌른 꽃 하모니카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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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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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,4,5,1,1,1,2,3,5,1,2,4,1 우리 또 이 옷을 입어서 뭘 해야 돼요? 우리 한국룰해야죠 달타령 달타령 놀아갑니다 달타령 놀아갑니다 달타령 화의 눈앞 이 태양의 몸을 떠나가 봉곤에 흔들어 줘야 돼 새해이 희망 추는 날 이 기원에 흔들어 줘야 돼 봉곤처럼 보는 날 사월의 눈앞은 가춘 번역할 수 있는 날 서울의 눈앞 송강호의 눈앞에 이 기원에 흔들어 줘야 돼 이 기원에 흔들어 줘야 돼 아깨가다 오, 원의 흐름처럼 한 번 없는데 이른 날 오, 원의 흐름처럼 누름덕 모르는데 지저리에 흐르는 날은 영원히 여가 만나는데 바로 오랫끄름은 사모가 쏠래 여러분, 나와봐! 아, 괜찮다! 나와봐! 나와봐! 감사합니다! 우리 벨리벤트 암호 파티까지 일어납니다! 나와봐! 눈앞에 그 소름이 떠올라 소중한 그 시간들을 색깔의 꿈이었어 알지 자신에게는 신문같은 오늘 날 찾아갈 수 없어 오늘 날아 눈앞이 명래 기술을 지급하면 나와봐! 암호 파티 암호 파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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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음이 잊지마 미운이고 시간이고 나 우울이고 슬픈 행복이여 이 일은 수척 머무기 질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 일은 거기서 우리의 남견대 왔다든 한 번에 있으네 연애는 비쥬얼 여름이 쏘는 과슴이 뛰는 대로 하늘어 눈뿐의 피이ieved 어떤 일꾼이야 벗검에 이 일꾼이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모로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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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 세워라 세워라 이제 좀 봐라 하던 달리가서 뭐 번도 못했는데 전부다 흐름 위에서 나는 뻔이야 아 가을도 없고 헬로와는 세상이 살아와서 주가 천천히 열렸다 그대는 헬로와도 줄도 매고 지도 지고 헬로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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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 인생에 엽설때 비가 우리 한세 삶을 헬로와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믿고 했으니까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박기원 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가 한 번 더 하시는 홍거야 오지마라!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할래요 노래 40세곡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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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